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미투, 사법농단, 지방선거까지 등등해서 참으로 뜨거운 한 해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각 분야별로 올 한 해 핫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해주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정윤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그 옆으로 MBC 충북 신미 보도 2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입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경실련의 최윤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과 함께 2018년 한 해를 각 분야별로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한국사회를 관통한 사자성어 직장인들은 다사다망 일이 많아서 바쁘다 또 구직자들은 고목사회 생계와 의욕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아마 각자 다 처한 입장에서 당연하게 나온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노이무공을 꼽았더군요 애는 썼으나 보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은 2018년에 이렇게 사자성어 네 글자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장님께 신 기자님께 먼저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뉴스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사자성어라기보다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 못 참겠다 저는 그래서 올해 2018년은 못 참는 한 해였지 않았나 못 참았던 사람들 약자들이 외쳤던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회 이슈화 시켰던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못 참겠다가 2018년을 뒤흔든 사건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제가 오늘 잘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 교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바로 이어드릴까요 밀운 불우라고요 흐름은 빡빡한데 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새롭게 혁신을 해서 경제 민주화를 포함해서 사회적 안전망도 갖추고 삶의 질점 나아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는 크지만 아직은 현실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밀운 불우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옴 교수님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사자성어인데요 외화 내빈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겉은 번지그레한데 번지그레한데 실속은 없다는 뜻인데 이때 외자를 외교라는 단어랑 하나 연결을 해보고 내자는 국내 경제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외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출발을 했었죠 분단 이후에 2018년 이전까지는 겨우 두 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남북 간에 1년에 무려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연내 답방 및 비핵화가 굉장히 속도를 올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었다 출발은 화려했는데 끝은 좀 용도삼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또 국내 경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리무중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근로시간으로 굉장히 노동 여건은 좋아졌지만 사실 그것이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골마가는 외하 내빈을 사자성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정 선수장님 이미 엄태석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네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올해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오리무중인 듯하다 기대감을 갖고 1년을 보냈는데 사실 경제에 관한한 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안개 속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리무중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치 분야 쪽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올해 정치 뉴스 가운데 또 기억에 남는 가장 중요했던 뉴스들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 좀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엄 교수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을 가장 큰 뉴스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7군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14군데를 민주당이 차지했고요 또 지방의회는 어디랄 것 없이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적 뉴스인데 이때 그 반응 가운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만 그러면 견제가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떻든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든지 등등의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보면 어떻든 지역민들의 삶을 바꾸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거고 민주당이 실제로 1, 2년 내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게 아마 오히려 이번 승리가 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민수건 사업비라든지 의정비 같은 문제 또 지방의회 안에서의 권력 분전 문제에서 사실 잡음들이 좀 잃었죠 사실 이번 6.13은 지방선거였거든요 지방선거였는데 지방의 이슈가 없고 대통령만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방의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고 문재인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역의 이슈로 정치권의 지역의 이슈로 좀 좁혀보면 2018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철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시종 지사가 올 초에 강원충이라는 키워드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개발축 그 개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북선 철도를 전철화해서 강원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슈를 꺼냈고 세종역 같은 경우는 또 충청권의 광역 이슈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지역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힘을 결집한 한 해였고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역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중앙정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유권자로서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처음 맞는 선거였는데 과연 정당은 제대로 준비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없었다 그냥 민주당을 기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어떤 유권자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럼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SOC 공약들을 많이 집어넣는 이런 분들이 당선되면서 주민들은 날로 삶의 질을 원하는데 정책은 뒷받침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요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다시 지방정부가 새롭게 구성된 다음에 어떻게 의원들이 변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로남불처럼 예전에 비판했던 부분 주민수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다 부활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위권자들이 봤을 때는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정당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좀 갖고 계셔서 사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도 그렇고 교통인프라도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 게 그게 얼핏 생각하면 그런 인프라 갖춰지면 지역이 발달하고 지역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특히 어떤 큰 도시와 이렇게 철도와 교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좀 속된 표현으로 이른바 빨대 효과 같은 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각종 사회적인 자원들이 대도시로 빨려져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여건을 개선하도록 그걸 잘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가장 적절한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정치 분야 지금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지방선거 압승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우리 최 사무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당의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아까 나온 지적대로 여야의 어느 한쪽이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냥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좀 미비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선거를 그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선거구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교수님 얘기하시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워낙에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연말인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도의회는 3명인가를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1명만 뽑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명에서 4명까지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 압도적인 우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야당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정당이 엎치락뒤치락 이번에는 이 정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많고 이쪽은 또 다음 정권 때는 또 민주당이 맞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구성원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정해서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가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지형이 달라지니까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기필코 바꿔야 하는 제도고요 내년, 내후년에 있는 총선에서도 연동형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찍을 사람, 될 사람을 찍는 그런 선거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신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은 미소 짓고 계시는데 바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의는 바뀌었지만 양당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지금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거대 양대 정당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니면 우리예요 우리 아니면 우리 그러니까 거대 양대 정당은 우리라는 그런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잘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합의가 잘 됩니다 첫 번째는 의정비 올리는 것, 실적 올리는 것 두 번째는 제3의 정당들이 진입하는 장벽을 높이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제19, 국회의원 감싸기인데 방탄국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다 막아 냅니다 그런데 소선거구 제도는 몇 가지 친화력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양당제의 친화력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제의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면 거대 양대 정당 이외에 제3의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도 크게 준비 안 해도 돼요 우리 둘 중에 하나 될 거니까 소수 정당은 암만 노력을 해도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서 준비를 해도 들어가야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들도 거대 양당으로 쏠립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연히 또 찬성하죠 그런데 그런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고 그 앞에는 아예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효과적이죠 저도 그냥 유권자로서 봤을 때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게 한다거나 예산은 그대로 두고 좀 적게 할당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묻히는 거죠 어렵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여론으로 정치권이 그런 논의들을 진전하지 않는 거는 사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봐요 이 개헌 논의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들이 찬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국회의원의 세비라든지 국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특권을 좀 내려놔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도의원이나 시의원, 군의원들 의정비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인상폭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천 경우에 24%나 올렸고 그럼 이 사람들도 도대체 이 의정비 얼마나 받나 봤더니 돈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의원들 경우에 5천만 원 약간 넘고 제천도 보니까 4천만 원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의원에 비하면 물론 국회의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든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법안도 만들고 하니까 의정활동 훨씬 더 많이 하겠지만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싶고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조가 되면 지방의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겸업이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의원직을 할 수 있도록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손질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의정비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높게 올리려고 했으나 도민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거셌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공무원들의 인상률 정도로 맞췄고요 제처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형식적인 공청회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각 분야별로 살펴보기 때문에요 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 얘기인데요 경제 부분도 아까 엄태수 교수님도 외환외빈에서 내자를 경제로 얘기를 하셨고 우리 시은영 사무초장께서도 경제에 관련해서 오리무중으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역시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한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를 관통하는 이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하면 중소상인은 어렵다 이렇게 거의 연관 검색어처럼 붙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게 중소상인들이 늘 하는 상가 임대하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도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카드 수수료를 내려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같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과도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듯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의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반감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방향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도 좋죠 그리고 주 52시간, 40시간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방향성은 방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옛날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전역이 있는 삶이라면 정말 정말 우리의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놔줄래? 그랬더니 내가 후보가 될 건데 그랬는데 끝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요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쉬고 원하는 만큼 산다면 좋은데 속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대학이나 이런 재정을 지출해야 될 정부를 비롯해서 이런 단위에서 지금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방향성은 옳죠 대학에서도 지금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강사법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늘었는데 대학이 등록금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는 그것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은 저는 흔쾌히 찬성을 하는데 속도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솔직한 얘기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으로 한 달간 일하면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인상이 돼서 하면 179만 원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알바해서 다른 직업이 있거나 다른 걸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58만 원으로 과연 생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엄 교수님 말씀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 산업 구조로 보면 자영업자 숫자가 좀 많긴 합니다 그쪽이 조금 앞으로는 조금 조절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될 적어도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고 사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런 걸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 사회의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를 신 기자님 최저임금 인상됐다고 했을 때 정말 일자리 알바 소위 알바하는 친구들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을 얘기들 들어보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방향성은 맞죠 최저임금 인상해야 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불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인류의 자산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인류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사용자가 사용자 위주로 이윤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재분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론적인 가설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방향성은 굉장히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훨씬 많고 굉장히 많은 사회거든요 거기다가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다른 나라 관계를 하는 나라들도 같은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론 자체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보게 된 내용인데 수축사회다 이제 미래사명 수축사회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셨어요 증권 전문가인데 저희 80년대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진짜 팽창사회 성장사회 그래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질문에 60% 이상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생활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교적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의 국민소득 1인동 국민소득이 두 배였는데 저랑 그 대학의 교수랑 월급이 같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시면 뭐죠? 판까지 만들어서 관리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다 공약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부릅니다 딱 한 줄이에요 어떻게라는 방법이 없는데 대학도 요즘에는 학생들 취업 관리하거든요 정말 힘이 듭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리는 더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도 우리가 필요하고 실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하후의 문제를 좀 고민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실 소득수도 성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 중간에 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식당인 경우에는 8시간 근무하고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쯤에 직원이 나와서 밤 10시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힘드니까 8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초과 근무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쉬게 하는 거죠 임금을 안 주는 시간 휴게 쉬 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가 변화하는 건 사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걸 속도 조절하기는 어렵죠 이 문재인 정부 그 안에 5년 임기 안에 어쨌든 궤도에 올려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있고요 문제는 이게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최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도 하고 또 해외여행도 하고 이러지만 대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경제가 부딪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소득들이 그 사람이 국내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 정부에서 어떻게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일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서도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이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제를 여쭤보니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맞물려서 또 최저임금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으로 좀 얘기를 한 장 시켜보면 그래도 지역으로서는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새 공장을 또 충공을 해서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오셔서 함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북이 성장률이 높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SK나 아니면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면서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고요 다 이제 좋은 점 외에 이제 다른 점을 지적을 한다 그러면 충북이 이제 이시종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4% 경제, 5% 경제까지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표가 이제 GRDP라는 GDP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역에 있는 총생산인데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지역별로 일, 생활 균형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일과 휴가를 균형 있게 하는 그 지수가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이 충남하고 공동 꼴찌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 생활, 평일에 여가시간 별로 없다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제도나 지자체 관심 이게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졌는데 충북이 꼴찌였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지표라는 거에 허상 속에서 충북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는 충북이 굉장히 팍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지역 내에서 소득 격차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전국적으로 전남이 가장 격차가 심하고 그다음에 전북 다음이 충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남이나 전북은 그 소득 불균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충북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 안에서 개인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되고 또 지역 간에도 청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은 상당히 그래도 경제 성장도 되고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북부권이나 남권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지역 내에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조업 유치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환경 이슈도 기업 유치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환경부에서 2016년 자료를 발표했어요 발암물질 배출량인데 충북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의 1%예요 그런데 발암물질 배출량은 22%더라고요 이게 2016년 기준인데 그 이유를 봤더니 반도체 세척제가 발암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권을 중심으로 음성, 진천 쪽에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발암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2016년 자료라 앞으로 계속 반도체 산업이 집중 육성이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이런 미세먼지나 공기질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재인 씨 또 한 가지 짚어보자면 아파트 문제예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또 미분양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평균 매매가 하락률 상위 지역을 KB 운영에서 뽑았는데요 10개 지역이 나왔는데 그중에 청주가 2곳이 상당구하고 서원구가 2등 그리고 7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아파트들은 떨어지고 또 빈집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종이 좀 커지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당연히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요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충북이나 청주시가 제대로 된 어떤 주택 정책을 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제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바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 2018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뉴스를 좀 꼽을 수 있을지 이거는 신인 기자님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릴까요? 네 사실 올해 1월부터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를 살펴봤더니 처음은 제일 처음은 제천 참사였죠 제천 참사는 사실 작년 12월 21일 날 발생했지만 그 해결 과정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1월 이후였기 때문에 제천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무감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해였고요 그게 이제 책, 그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들고 나타난 이슈가 미투, 미투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스쿨 미투는 충북의 학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9월에 학교가 원래 이랬어,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이랬어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리트윗을 통해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리트윗이 140만 건인가요? 이렇게 되면서 전국 학교로 퍼졌고 그래서 스쿨 미투가 이제 충북에서 발단이 돼서 사실은 충북 학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선생님들도 큰 자성의 계기를 갖고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으로서 또 좀 얘기를 좀 좁혀본다면 이름과 관련된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또 뉴스 중에 충조 청풍호를 가지고 이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송역 당시에는 그걸 유치하는 것 자체로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오송역 그 이름 자체를 또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뉴스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충주호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저희 MBC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 지명을 정비를 하겠다고 다 공문을 보내요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안에 충주댐으로 인해서 생긴 호수의 이름이 지금 미고시 지역이니 이름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름을 정해서 알려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주 시민들한테 충주호인데 충주호인데 지금까지 충주호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이미 충주호라는 명칭을 안 썼잖아요 청품호라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 이참에 바꾸자 해서 지금 갈등 중이고 충청북도에서 양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세요라고 단일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양쪽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고 또 지역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쩌면 중재가 어렵다고 하면 행정구역 명칭이 어떨지 모르면 실제로 부르는 것은 각기 다르게 불러도 되지 않냐 큰 호수니까 충주호가 속해 있는 데는 또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 청풍면총은 청풍화로 부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상되기는 충주호가 면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크기를 가지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끝내는 송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하기는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기본도의 명칭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금방 또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송역 개명 문제도 계속해서 좀 나누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송역 문제는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여론조사가 좀 불공정했다라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세종역 이슈가 세종역을 설치하겠다는 세종시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사실은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 오송역이라는 명칭 자체는 우리가 청주 시내나 충북 도 안에서 특히 청주시 안에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오송이냐 내수냐 미원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분기점역인데 충북 사람 그것도 청원 청주뿐이나 알 만한 지역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건 KTX 세종역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이게 원래 초고속열차 아닙니까? 이게 완행열차도 아니고 뭐 그러면 힘센 정치인들이 한 분씩 등장하면 그때마다 다 쓰면 초고속이 되나요? 원래 고속열차들은 쓸 때와 출발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탄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 호남 쪽에 유력자가 등장하시면 또 거기도 역을 한번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는 정말 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완행열차도 아니고 어쨌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주 세종역으로 아예 짓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송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어쨌든 이 역을 통해서 발전하길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계속 그 이름을 짓는다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송역 처음 생겼을 때 역세권 개발이 불을 붙여서 역세권 개발이 잘 돼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낙후되다 보니 세종시에서는 우리는 약간 낡은 먼 오송으로 가기 싫으니 우리 세종역을 만들겠어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 역도 잘 안 되니 이름을 바꿔보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역세권 개발 다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가 남았는데요 문화 분야에 대해서 또 2018년 충북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뉴스였는지 이거는 정 교수님께 먼저 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역시 이제 충북 지역에 입원해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청주에 개관을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지역으로서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서울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역은 처음 데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못 봤던 아주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여기다 더해서 그 지역에 국립현대미술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옛날에 연초 제조차인가 이랬잖아요 여기를 개발해서 어떻든 충청권의 문화허보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술관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공예 클래스터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술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북부권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북부권이 상당히 소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거기는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유추도 잘 안 되고 또 청주에 한번 오려고 해도 교통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양은 그래도 거기는 공장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아마 단양의 지역 산업이 관광 산업을 부른다고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고 작년에 시작했던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그걸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나름대로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마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하면 역시 단양이죠 제가 작년에 단양을 출입을 했어요 제가 단양을 출입할 때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그 만천하 스카이워크 위에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 보는 체험도 했고 두 번이나 못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 그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50, 60대, 70대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단양을 오는 관광층이 사실은 젊은 관광층들이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하는데 또 노인분들도 하시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그래서 관광 수요자가 젊은 층이 아니고 젊은 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노인층을 겨냥한 다양한 체험관광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례가 단양의 2018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관광하면 역시 눈으로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정도로 사는 게 있잖아요 체류형, 체험형으로 바뀌는 것은 새로운 관광 산업의 출구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타보셨나요? 집라인? 못 타봤습니다 타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타보고 와서 다음에 프로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게 문화가 없죠 문화예술에서 공간도 없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 현대미술관이 또 수장고를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만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지방자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기능입니다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문화예술단체나 기관들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소식하고 또 충주 라이트월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연초자수창에 마련한 건 맞습니다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골조를 남겨두고 거기에 맞게 새롭게 만든 거고요 사실 연초자수창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거기에 큰 쇼핑센터를 넣고 호텔을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진행이 안 된 게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거죠 그 공간이 만약 쇼핑 공간으로만 됐으면 미술관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도심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적으로 갈증이 있는 시민들한테 좀 그런 좋은 공간으로 계획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충주 라이트월드예요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감사원이 좀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했다고 해서 좀 재세히 봤는데요 원래 입장객이 한 300만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한 4월에 개정하는 외에 지금 한 8개월 이 정도 됐을 때 25만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축제들을 보면 이렇게 뻥튀기를 많이 하죠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또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고 뭐 이런 효과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지금 단체장들 또 이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좀 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라이트월드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들과 이제 합의를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약했다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가봤어요 어떤지 그런데 주민들이 왜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일부 주민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그 공원이 그 무슬공원인데 경관이 좋고 그 시민들이 충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휴식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낮에 가면 주로 이제 공원을 낮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조명을 켜기 위한 시설물들이 이제 좀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돼서 주변에 있는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살고 뭐 지역이 좀 부응을 하고 그러면 그래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공원을 양보를 해서 지역 경제가 살 수만이 있다면 이 정도가 못 참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그 여야의 논란의 쟁점이 되면서 그게 뭐 직접적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공원을 돌려달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업체가 예민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정확한 관람객을 좀 파악을 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는데 아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5만 명도 정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참 안타깝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소송에 맞물려 있어서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처음 시작했으니까 또 있는 시설물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다시 활성화가 돼서 좀 지역 경제를 부응하는 문화관광시설로 좀 다시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됐다는 것도 매우 큰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면 그전에 비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는에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문화유산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한국 불구가 갖고 있는 전통 또 거기서 추구했던 가치와 어떤 문화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이런 것들 우리 시대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세계문화에 또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법주사만 된 게 아니라 일곱 개의 사찰이 됐더라고요 같이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성당 호남사, 대흥사 제가 한 네 군데 정도는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한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민망한 게 기승전 경쟁 같아요 뭐만 나오면 관광을 해서 돈을 벌게 하겠다 이게 지방자치가 만든 어떻게 보면 기현상인데 그냥 편하고 즐겁게 주민이 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텐데 항상 관광도 돈, 문화도 돈 그래서 참 그 점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충주 라이트홀드와도 좀 연관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축제, 지역축제 보면 넓은 이상하는데 외국에 축제 나가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축제를 즐거고 재미있게 놀고 어떻든 그 축제를 통해서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 축제가 어떻게든 이벤트를 해서 외부 사람을 끌어들어서 엄 교수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 주머니를 어떻게 좀 넘볼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돈만 많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지 않는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8년 각 분야별로 결산해봤습니다 굵직한 것만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굵직한 것만 짧게 짧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곧 다가온 2019년 어떤 뉴스가 좀 들렸으면 좋을지 희망 뉴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짧게 한 1분 정도로 우리 최 사무처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토론 중에 얘기는 안 됐지만 소멸도시라는 얘기가 올해 많이 나왔었어요 또 충북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멸도시 위험인 지수가 있는 그런 도시들도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충북도에 정말 관광이든 아니면 뭐든 충북으로 좀 괜찮다, 살만하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라기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심혜 기자님 올해 MBC 뉴스를 희노애락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희와 락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희와 락이 더 많아져서 희노애락으로 뉴스를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정 교수님 우리 지역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김용준 씨의 죽음을 보면서 김용균, 제너마 태안화력발전소에 했던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최소한 더 인간적인 보호장치조차 없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앞날의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소식들 좀 더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 가사인데요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네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풍요로울 때는 보통 갈등이 많아지고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뭉칩니다 우리 위기 극복의 DNA 갖고 있거든요 98년,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금을 모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DNA가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 대한 미래 전망은 대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희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가시밭길을 맨 앞에서 걸으면서 우리들에게 가시밭길을 덜 밟도록 해주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 단체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진정한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풀어갈 갈등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갈등과 가찰이 줄어들고 엄 교수님 말씀대로 행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충북시사토론청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